영복아! 영복씨 영복아 영복아 영복씨 여기 한번 영복씨 여기 한번 늦듯이 영복씨 잘 가져왔어요 너네 진짜 멋있었어요 너네 되면 축하 번쩍바쩍하시던데 오늘은 안경테나 번쩍어가지고 영복씨 손 한번 만들어주세요 영복씨 손 한번 만들어주세요 네 조심하세요 네 조심하세요 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십시오 조심 나와요 처음 봐 호기 고생해주세요 에잇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 피곤하는데? 괜찮습니다 다행이네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불허하실 줄 알아봐요 아니 조금 스케줄 됐습니다 연기가 딜레이 돼가지고 참 그죠? 수고하셨습니다 이어가실게요 여러분 갑시다 안녕 도시 고생하셨습니다! 들어와서 쉬세요! 고맙습니다! 고맙습니다! 에이저님! 문이요! 이사 한번 해주세요! 인사하라고 딱 한 것 같아요! 고맙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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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!